자, 술 한 번 하면 끝이죠? 네. 자, 포인트가 그리고 술안은 깔아서 종지에 담아서 샥 넣는 게 포인트죠. 이게 원래 이렇게 뜨거운 물을 좀 이렇게 저어줘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넣으라고 하잖아요. 네. 아, 될까?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. 잘 되고 있는데.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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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에요. 하나 더! 좋아, 좋아. 아, 신난다. 어우, 술안! 야, 두 번째도 성공해야 되는데. 한 번에 폭! 성공하나요? 어우, 굉장히 근사할 것 같은데? 굉장히 근사할 것 같아요. 토실토실한 거 봐. 이 자식 봐라. 너무 잘 됐어. 응, 잘 됐어요. 자!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, 같이 해볼까요? 매주 월요일, 목요일, 같이 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